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홀리데이 이벤트 2일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12월 20일 공안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전 어드벤처 게임인 어드 월드 뉴 앤 테이스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을 통해서 무료 게임을 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인지에 로그인합니다 에픽 계정이 없으신 분은 계정 생성에 대한 영상이 따로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는 게임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URL도 영상 하단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을 받기 위해 받기 버튼을 클릭해 게임을 무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병원으로 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게임의 받기 버튼이 보유한 버튼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픽 게인지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구매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한 다음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하면 결제 내역이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게임의 영수증도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에픽의 무료 게임 오드 월드 뉴 앤 테이스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무료 게임이 새롭게 오픈이 되므로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게임 하시고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